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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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네. 나눔을 파는 한일이 나오는 팜. 영양파, 바빙파. 멍멍이. 멍멍이. 내가 반가운 거지. 나도 반가워. 안녕 안녕. pleasing. 하하 이넘hythm. 마지막après 장관 ㅋㅋㅋㅋ ALK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나? 여기 계시겠지? 아 이쪽에요? 아 춥다 약 1km 바로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 asks 안녕하세요 오늘의 채널은 보이는 아이스크림 오늘의 맛에 첫번째 숙소 조금씩 해주는 쉬운다고 해요 여기 솔이 다녀서, 그리고 여기 솔이 있어. 솔이 있어서 얘가 여기 다니는 거를 얘한테 넣어주는 거지. 여기 보이소크 사장님 아이디어지. 그 아저씨가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 이거 조금 작아도 좋겠다. 멧돌이. 그래? 어. 천원 상품권 5만원짜리. 조금 더 해줄 것 같아. 천원 상품권 5만원짜리. 천원 상품권 5만원짜리. 귀인이 없으신 분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내 머리에는 각인이 된 거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너무 아쉽다. 그리고 톱씨로 치유아크데미 갔다가 또 뵀어.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멋지나 반갑던지. 그냥 이렇게 또 전개를 하고. е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전주에 단무소에서 태어나는 장소가 오로 아르바이트에만 오겠다는 이승네, 어머니. 누군가가 은색에서 태어나도 있는 오일에 왔습니다. 지금 백신을 뭐지? 그런데, 아무튼 햔이트에서 이 기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꼬부가 좀 더 compromete게 해준 게 좋습니다. 이제 야채에는 거기를под 떠나기니라. 그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